네, 방금 경기 승리한 DRX의 도란 선수 모셨습니다. 플라이 퀘스트를 꺾으며 3승 신고하셨는데요.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? 이기고 싶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방금 경기에서 DRX의 뱀픽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특히나 제이스가 지금 미드 탑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다전 전패 중이었거든요. 근데 오늘 제이스를 뽑아든 이유는 뭐였나요? 어... 그냥 오른 상대로 제이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 마오카이로 내가 등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쉽다라고 밝히셨는데 오늘은 14분의 만화문에 또 불클까지 뽑으시면서 하드 캐리 모드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경기력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? 어...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. 왜 어떤 점이 약간... 오른이랑 CS 차이가 별로 안 났어가지고 라인전 때 그게 좀 아쉽습니다. 네, 근데 지금 도란 선수가 월즈에 들어서면서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안정감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어떤 식으로 좀 폼을 올리신 건지 중점적으로 연습한 분이 있나요? 어... 그냥 평소... 그냥 원래 평소대로 했는데 좀... 어... 그냥... 뭐 없는 것 같은데... 평소대로 했습니다. 네, 그러면 평소대로 좋은 모습을 유지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. 그리고 오늘 남은 경기는 UOL과 TS전이 있는데 오늘 전승을 달성할 각오 같은 거 혹시 준비되셨나요? 어... 하면 좋을 것 같은데... 네... 네... 시도는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꼭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고요. 인터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기까지가 도란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